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고천변 1윤형 시작! 고고천변 1윤형 부상은 높이 떠 양복의 자진난게 오르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게 짓고 태양봉 그 구름이 떠끄나도 화난다 둔대고 풍병의 물에 둥실고 어려운 잠자고 잘 새는 홀홀 알아든다 동정여천의 바시 주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앞발로 벽 발을 띄고 당어 뒷발로 장랑을 당장 요리조리조리 오리 앙금 두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하왕은 천일색인디 저건의 무쌍 시빌봉은 구름 밖 그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천리 문앞은 경이로다 우천난 노이허여 동남으로 버려있고 건고는 허이허여 이라 어둠실도 남은 전탈 맑은 뒤 우연금도 끓어지고 남포로 둥둥하는 접에 조각달 부황 속은 조회왕의 원원이여 모래 속에가 잠시나야 천봉가 하락을 바라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울어 빛꽃을 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개산파물이 울자 자 배워야지 우리 누가 선생님이 잘한단말이 봤네요 괜히 그러겄어 그러면은 잘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내 귀에 딱 포착이 됐으니까 내가 맥없이 못하는데 잘한다고 그러지는 않죠 여기 딱 앉아계셔서 하는데 멋이 좋게 깔끔해요 잘 하죠 하십시오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연습을 많이 한 것이 아니예요 그 전에 뭔가 다른 학습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목을 쓰고 하는 게 조금 수준이 있게 나와요 그거는 연습하고 또 다릅니다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기본적으로 계산파물을 잘합니다 선은 칭칭칭 높고 높고를 잘 잡아야 돼 높이 열 번째 박자고 고는 열 두 번째 박자니까 그러고 높 해서 피읍 이렇게 할 때 거기를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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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높고 하면서 딱 그 쉼표 처리를 해서 한 박을 쉬면은 더 세련된 거야 거기서는 끊어주는 거야 선은 칭칭칭 높고 홍성 봉 야 아파 이렇게 해야 그러면 이제 노래 한 미가 있지 시작 선은 칭칭 칭 칭 높고 경성 봉 야 잡 파 물은 붕 붕 깊고 물은 붕 붕 깊고 문사는 뿌 국화는 점점 문사는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 낙 늘어진 잔목 포 흥풀진 떡 깔 여기도 떡 깔 여기도 열 번째 박에서 떡이고 갈이 열두 번째 박인데 거기도 열한 번째 박을 떡 하면서 이렇게 딱 한 박을 먹으면서 쉬었다가 깔 하고 나와야지 리드미칼하기도 하거든요 깔끔하고 세련된 맛도 있고 그래 늘어진 잔목 포 흥풀진 떡 엇갈 시작 늘어진 잔목 포 흥풀진 떡 깔 달에 몽동 칭 달에 몽동 칭 넝쿨 모르다 얼음 넌 모르다 얼음 넌 출렁 수버들이 번남 추리 첫 번째 얼음 얼음 넌 출렁 출 그 다음 박에 첫 박으로 나오고 눙 수버들이 그 두 번째 박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달에 몽동 칭 넝쿨 모르다 얼음 넌 출렁 수버들이 번남 이렇게 가는 거야 시작 달에 몽동 칭 넝쿨 모르다 얼음 그러니까 다래몽동칭농쿨모르다 아래걸음던 출릉수버드리 번남기 시작 다래몽동칭농쿨모르다 아래걸음던 출릉수버드리 번남기 잘한다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그렇지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가진 과목 인과 과가 같은 의미야. 과를 자꾸 떨어뜨리지 말어. 가진 과목 굿 그렇게 가야 돼. 미리 과를 떨어뜨려서 하지 말고 오비자 치자 간대추 가진 과목 오비자 치자 간대추 가진 과목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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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구부칭칭 감겼다 부부칭칭 감겼다 감겼다 음이 그렇게 잘 가야 돼요 구부칭침 감겼다 굉장히 좀 엄숙한 그런 느낌이죠 구부칭침 감겼다 구부칭침 감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배꼬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오리 목팔이 원앙새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순마는 떼고니 강상 두루미 순마는 떼고니 수천자 기관오던 수천자 기관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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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문전에 봉황새 만수문전에 봉황새 그치 봉황새 봉황새 만수문전에 봉황새 만수문전에 봉황새 봉황새 누가 그래 만수문전에 봉황새 만수문전에 봉황새 그치 양양장파 점점 점점 양양장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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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점 올라가는게 아니고 따라 내려와야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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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웃었다고 원앙세 원앙세 물은 붕 산은 칭칭칭 돕고 산은 칭칭칭 돕고 경수묵붕의 야자파 그렇지 물은 붕붕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원산은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낙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아따 떡을 미리부터 떡 먹고 싶었어요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진이 공박이야 공박 아홉 번째 진 진 떡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시작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진 떡갈 사잇박으로 그냥 딱 들어오잖아 쉬면서 얼마나 멋있어 근데 거기서 그런 걸 깨져버리면 한마디로 멋도 아니게 되는 거야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달에 몽동칭 넝폴 멀어다 아래 얼음단 출렁 수보들이 폰 남기 이렇게 리듬을 갖고 노는데 거기서 그렇게 떡갈으면서 어묵 깽뚱언니 떡이 나와버리면 그냥 그냥 한마디로 그냥 숨구녁 탁 맥힘서 그냥 아이고 참말로 그냥 참 참 진짜 안 좋게 돼야잉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시작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갈 달에 몽동칭 넝폴머르다 아래 얼음단 출렁 수 버들일 폰 남기 여기는 세장단이 붙어가야 그냥 그냥 붙어가야 재밌어 한번 더 해볼게요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 깔려 달에 몽동칭 넝폴머르다 아래 얼음단 출렁 수 버들일 폰 남기 시작 늘어진 잠목 포흥포진 떡 깔려 달에 몽동칭 넝폴머르다 아래 얼음단 출렁 수 버들일 폰 남기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얼그러지고 뒤틀어져서 얼그러지고 뒤틀어져서 뒤틀어져서 구부 칭 칭 감겼다 구부 칭 칭 감겼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갈매기 해 우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 우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 우리 목팔이 원앙새 수천자 기광 안오던 수천자 기광 안오던 수천자 여기서 잘 잡아주고 기광 안오던 여기다 시작 수천자 기광 안오던 갈매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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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자꾸 왕을 올려서 누가 그렇게 했어? 사랑은 헛다고 원앙세 그렇지 7월 7일석 은하수 7월 7일석 은하수 달인 오토노자기 달인 오토노자기 목벌이 해오린 돌수 진검새 목벌이 해오린 돌수 진검새 굿굿굿 옛날 위원님들이 잘 하시네 목벌이 해오린 돌수 진검새 목벌이 해오린 돌수 진검새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날아 둘째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날아 둘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잘하셨어요 물은 풍풍 깊고 물은 풍풍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원산은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낙 늘어진 잠목 풍풍풍진 떡깔 늘어진 잠목 풍풍풍진 떡깔 달에 몽동 칭놈 굴 모르다 어리 어름놈 달에 몽동 칭놈 굴 모르다 어리 어름놈 출렁수 벗어들이 벗남길 출렁수 벗어들이 벗남길 오미자 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얼큰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큰어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가 함겼다 구부칭칭가 함겼다 그렇지 어서는 돌아들고 배꼬는 분비 어서는 돌아들고 배꼬는 분비 갈매기 해구리 목팔이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순마는 떼꼬니 수천자 기과가 너든 만수문전의 풍왕새 만수문전의 풍왕새 양양장파점점 양양장파점점 사랑은 없다고 원앙새 사랑은 없다고 원앙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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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탈행에서 어디서 헌거 주소도 하지 말고 사랑은 없다고 원앙새 쭉 내려 사랑은 없다고 원앙새 지루할 질석 으흐난수 지루할 질석 으흐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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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할 질석 으흐난수 지루할 질석 으흐난수 다리노 터노자기 다리노 터노자기 목팔이 해오고린 도수 진검새 목팔이 해오고린 도수 해오고린 도수 진검새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나라 둘째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나라 둘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아따매 잘하신 거 잘하셨어요 거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떤 그루밍을 하는 게 민지 아따매 도수 딱